가수 겸 배우 아이유 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누리꾼 A 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해서 아이유 씨에 대한 모욕과 비방 글을 올렸다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고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3년에 걸쳐 수십 차례 악성 글을 작성한 또 다른 누리꾼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아이유 씨의 소속사는 앞으로도 같은 범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